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소한 싱가포리 살이 영상들을 정리해서 올린 것들이에요 요즘 저희는 이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보러 가요 들어가, 들어가세요 차가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맛은 있어요? 애들은 뭐하고 놈나? 잘 놀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머리 묶어줄까? 약간 너무 일찍이라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뭐야? 오늘의 와이프는 산타인데, 섹쌈이는 비슷했어요? 오늘의 와이프는 산타인데, 섹쌈이는 비슷했어요? 응, 한국에 안있어요. 섹쌈이도 비슷했어요? 응, 한국에 안있어요. 응, 한국에 안있어요. 응, 한국에 안있어요. 한국에 안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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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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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직도 나올 게 많아. 자리가 필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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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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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사 먹는 거요? 드시고 싶은 걸로 주세요. 뭐야, 뭐야? 4, 5, 6, todo fue perfecto. Toda esa etapa de enamoramiento. Que lindo fue. Siete hoy te siento diferente. Ya no escucho te amor. Lesos que conmueve. Casi casi todo, casi todo va bien.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 어디 갔는지? 다 어디 갔는지? 와, 사람이 많아지네 아, 뜯네 뜯새야 뜯새야? 맛있게 생겼네 망고가 시즌이 아닌데 망고는 어디서 보여 오지? 맛있어 맛있어 보통 때랑 괜찮아? 어느 나라는 망고 시즌인 거야 어딘가는 있어 보니까 형아하고 누나가 괴롭히고 있는 거 같은데 거의 다 근데 뭐 뭐 뭐 뭐 뭐 뭐